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한 20대 초반 정도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열심히 오징어를 지키고 있는 그런 쭈꾸미스니 데리고 왔습니다. 거의 무편집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아직 나이도 어린게 소름돋는 미저리 짓거리 하다가 결국엔 남친이 대신 개망신을 당했고 그래 꽁꽁아, 너도 이제 끝났구나. 어쩌면 좋니? 원재, 내가 남친의 여사친한테 화를 냈는데 그런 내가 잘못한 걸까? 무조건 내 편 들어달라고 글 쓰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지금 남친도 화가 많이 난 상태라서 그저 객관적인 제3자의 시선으로 이 사건에 대한 감상평이라도 좀 듣고 싶어가지고 글 쓰는 거야. 내 친구들이야 당연히 내 편 들어주니까 처음엔 나도 그렇지 내가 화를 낼만 했지 이랬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화를 한 번도 안 내던 남친이 엄청나게 화를 내는 거 보니까 어 뭐야 이게 맞나 싶어서요. 아무튼 나는 원래부터 그랬어요. 제 남친이 나 말고 다른 여사친들과 사적으로 연락하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 그런데도 간간히 누군가랑 연락을 하는 거 같아서 내가 싫다라고 분명히 전달을 했죠. 사실 이때까진 그게 누군지 몰랐어요. 참고로 저랑 남친이랑 대학교 시신데 저는 아니지만 제 다른 친구가 저희 남친이랑 같은 과예요. 근데 얘가 과에서 우리 남친이 여사친이랑 이야기하면서 아 걔가 같은 과에 남친 여사친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남친이 자주 연락하는 여자가 바로 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친구가 그 여자한테 야 땡땡이는 여친 있는 거 너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자주 연락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랬더니 그 여사친이 거기서 일단 화를 냈다고 해요. 왜? 니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 이렇게 참고로 제 친구는 제가 그런 걸 싫어하는 것만 말했고 나도 그 친구한테 야 그년이 누군지 알면 나한테 말해줘 아니면 니가 좀 뭐라고 해? 이런 소리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친구가 혼자서 그렇게 말을 한 건데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 또 제 3자가 오지랖 부리는 거라며 이게 짜증나면 당사자인 니가 직접 와서 말을 해라 했고 또 연락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과제 같은 거 물어볼 때나 연락하고 카톡도 이어서 해본 적이 없다. 근데 이런 것까지 터치하고 뭐라고 하면 나도 같은 여자지만 그건 그쪽이 예민한 거다. 지가 미친 거지. 나는 이해 못한다. 뭐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이거에 개빡쳐 있던 상태였는데 그랬는데 남친과 저 그리고 그 여사친 이렇게 3명이 교양을 같이 듣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여사친이 학교를 안 온 걸 가지고 출석 부를 때 내 남친이 어? 공공이 오늘 코로나 때문에 못 왔습니다. 이러면서 챙기는 걸 보고 있으니까 내가 또 완전 개빡치는 거야. 여기서 잠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쓴이와 남친 그리고 그 여사친이 같은 교양을 듣는데 지금까지는 이 여사친이 그렇게 자주 연락하는 상대인지 몰랐다.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여사친이 내 카톡에도 있거든요. 너 뭐예요? 왜 그런 걸 내 남친한테 말해요? 교수님한테 직접 말하면 되지 지금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 여사친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교수님 번호가 사무실 번호밖에 없어. 그래도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 그리고 교양 수업 듣는 사람 중에 나랑 친한 사람이 땡땡일 뿐이야. 그래서 대신 말해달라고 부탁한 거다. 그래도 네 생각을 못한 부분은 좀 미안하네. 이러더라고. 근데 나는 얘가요 평소 제 남친 말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말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봐요 꽁꽁이님 제 남친이랑만 친한 거 아니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하고 말도 하던데 내가 봤어. 어? 어? 그리고 같은 과 다른 사람들도 이 수업 듣잖아요. 이랬더니 같은 과여도 따로 연락할 정도로 안 친하고 자기가 평소 카톡을 좀 버거워하는 타입이라서 정말 많이 친해야 사소한 부탁이라도 겨우 할 수 있는 성격이라 하고 또 그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정신이 없었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리고 뭐 솔직히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냐? 이렇게 따지면서 뭐해? 심심해? 이런 카톡도 아니고 용건이 있어가지고 급해가지고 부탁을 한 거 가지고 이렇게 뭐라 하는 거 좀 아닌 것 같다. 추하다! 나 평소 네 남친이랑 사적으로 만난 적 단 한 번도 없고 학교에서 봐도 인사만 하고 얘기 같은 거 길게 안 한다. 카톡도 내가 먼저 보낸 게 맞다. 나랑 겹치는 수업에 걔 말고 친구가 하나도 없고 과제 같은 거 잘 모를 때가 있어가지고 그거 확인차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네 남친이 답장을 해주면 그냥 그걸로 끝이다.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그 카톡 다 보여줄 수 있다. 이래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런 이야기 말고 딱히 다른 내용은 없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점심때 남친이 그 여사친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앞으로 연락하지마 부탁할게 이렇게 말을 했고 여사친도 알았다 했거든요. 근데 말이죠. 이날 저녁이 됐는데도 화가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그 여사친한테 또 연락을 했죠. 이거 물어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안 좋게 생각을 하던데 이래도 제가 예민하고 유난 떠는 걸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 여자도 폭발을 했는지 말을 험악하게 해요. 네 완전 개같이 유난 떤다고 생각 드는데요. 딱 이러는 거야. 거기다가 뭐라더라? 당신 그 수업에서 땡땡이랑 장난치고 노는 다른 여자애들한테도 이래? 아니잖아. 오직 나한테만 이러잖아.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아? 내가 왜 네 기분까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네가 뭐 내 상전이라도 되냐? 도대체 우리가 연락을 했으면 뭐 얼마나 했다고 이래? 무엇보다 당신 친구한테 그날 한소리 듣고 난 이후로 네 남친한테 말하고 연락 안 했고 그러다 이번에 딱 한 번 부탁해 본 건데 왜 자꾸 지랄이야? 내 경고하는데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딴 걸로 사람 귀찮게 하면 나도 똑같이 네 남친한테 개 지랄 할 거다? 이러면서 대놓고 협박을 해요. 그랬는데 남친은 제가 저런 카톡 보낸 거 알고 화가 엄청나게 났고요. 어때요? 이거 제3자인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정말 제가 너무 유인했던 겁니까? 말해봐요. 댓글 1번 아니 이제 와가지고 이런 게 다 뭔 소용이오? 곧 차이겠구만. 끝났어. 2번 어머나 처음 보낸 카톡도 엄청 짜증나는데 한 번 더 보낸 부분에서 제대로 집요하고 미친 거 같아요. 아니 뭘 어쩌자는 거야? 니가 뭐 승은이라도 입은 줄 아는 거니? 그런 거니? 대댓글 미친 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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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빈도 이 지랄을 안 하겠다. 3번 얘는 오징어 지킴이도 아니에요. 오징어 인 지킴이지. 스스로 개빵한 거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자존감도 개나져가지고 온 주변 사람을 다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인간이지. 대댓글 느낌이 온다. 그 여사친이 쓴이보다 훨씬 더 이쁜 거지 뭐. 특히 여사친은 별 관심도 없어 보이는데 말이지. 오징어를 지키려고 발악하는 의부증 오징어랄까? 그런 거구만? 끌 끌 4번 뭐야 이거. 완전 개또라이네. 아니 지가 뭔데? 남친한테는 아예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뒤에서 사람 개망신을 주는 거야. 니가 개 여친인 게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줄 아냐? 와 저 여자 동기 진짜 성격 겁나 좋네. 만약 내가 당했으면 과 애들 보는 앞에서 남자 개망신 주고 쓰니 과에도 소문 내버릴 텐데 말이지. 이걸 참네. 어떻게 참을까? 대단해요. 5번 객관적으로 제 3자인 입장에서 봐달라고 했는데 이제 글쌍하고 빤스런하게 생겼네? 나도 같은 여잔데 너 개 유난 맞아요. 개 유난. 소름도 다. 특히 저녁에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또 연락을 했다는 거. 이거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헉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 아마 그래. 늦어도 내일쯤이면 너 남친한테 차일 것 같아요. 오늘을 즐기세요. 6번. 쓰니 이제 꼴뚜기 지킴이라고 소문나서 얼굴 들고 학교 다니기 힘들 텐데 앞으로 학교 생활 괜찮겠습니까? 가능하면 반수를 하든지 아니면 어학연수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말이지. 7번. 참 좋을 때다. 고작 이런 걸로 싸우고 미워하고 열받아하고. 근데 어차피 그 남자랑은 절대 죽어도 결혼 못하니까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8번. 어머 그 여사친 성격 굉장히 나이스하니. 나였으면 바로 쌍욕 박아버리는 건 물론이고 톡 캡처해가지고 동기방에 짝다 뿌렸을 텐데. 땡땡이 여친은 지 남친한테 말만 걸어도 이러니까 아무도 말 걸지 마라. 이렇게. 9번. 아이고 이년아. 아프면 병원을 가라 제발. 10번. 저 정말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쓰니 병원을 좀 다녀보세요. 보니까 네 남친은 너를 버릴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남자를 만나도 무슨 소용이 있겠나요? 지금 님 상태에 정말 안 좋거든요. 그러니 병원에 꼭 가요. 11번. 야 진짜 무슨 정신병 있는 사람 같아요. 지금 너 때문에 네 남친 평판까지 완전 개박살난 거 안 보이냐? 곧 잘겠네. 어이그. 12번.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코로나 걸려서 교수님께 대신 말해달라고 부탁을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아우 뭐 사이코야? 미저리 같아. 13번. 아니 그 여사친이 뭔가 네 남친한테 끼를 부린 것도 아니라면서 왜 너 혼자 꼴뚜기 지킨다고 싼 딱 지리냐? 아 진짜 매력없다. 집착 쩔어. 소름돋는다고. 14번. 본처 놀이하면서 우쭈쭈 받고 싶었나 봅니다. 아직 나이도 어린데 사회생활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진짜 큰일 나요. 적당히라는 선을 지켜야죠. 15번. 아니 너는 대학을 다닌다는 애가 맞춤법도 그렇고 띄어쓰기도 그렇고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리고 오지랖은 또 뭐냐? 특히 글 자체도 너무 개판이라서 읽히지가 않아. 어? 거기다 집착에 구속병까지 수준 참 처참하네. 달달달달달. 16번. 그 와중에 쓰니 닉네임. 문제야 문제.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못 고쳐요. 사람 의심하는 거 안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응원합니다. 열심히 살아봐요. 파이팅!